멸균한 핀셋을 이용하여 멸균백의 시류 25g을 계량합니다. 쌍꺼풀라스크의 입구를 화연 멸균하고 EPW를 넣어줍니다. 스토마커를 이용하여 균질화합니다. 35-37도 배양기에서 18-24시간 배양합니다. 시류를 증균시킨 BPW 0.1ml를 10ml의 알비베지에 접조합니다. 시류를 증균시킨 BPW 1ml를 10ml의 TT 배지에 접조합니다. 접종한 배지는 볼텍싱합니다. RV 배지는 40.5-42.5도 배양기에서 20-24시간 배양합니다. TT 배지는 35-37도 배양기에서 20-24시간 배양합니다. larda Bay Bewegung Its 39-38도 배양기에서 50-42하면서orc의 전 knitt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